안산시는 지역화폐 다온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. 단속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에서의 사용과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, 부정한 환전과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등입니다. 안산시는 부정 유통을 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와 함께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.